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아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 어느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것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홀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고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애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고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경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이도다. 그러나 가인이 쇄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냐. 깃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4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발락과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신탁을 하며 이스라엘에 대해 저주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축복의 길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발람을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에 힘을 씁니다. 첫 번째로는 바알의 산당에 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비스가 꼭대기로 가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너무나 완고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발락을 봅니다. 발락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제3의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발락의 이러한 행동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신은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사람도 믿지 못하겠고 자신이 믿는 것은 오직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돈을 많이 모으고 자신만 믿고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라 이렇게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생명을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었더니 화를 내시면서 그럴 일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락도 이러한 자기만을 위해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처음 두 번의 예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하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오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세 번째 예언에는 발람이 평생 동안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던 그 주수를 먼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안에 발람이 있게 됩니다. 아무리 불이한 자리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발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하여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또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발락도 발락이지만 발람이 참 불쌍한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을 발람은 만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려면 축복할수록 하나님은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에게 발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디 그런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였지만 발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였지만 발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그 자리에 엎드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신도 그렇게 축복받기 위해서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발락을 쫓아갔다면 그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도 축복받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할 수 있었지만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4장에는 발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만 나오지만 이후에 발람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숙이 31장에 보면 결국 발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편에도 섰다가 사람 편에도 섰다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발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축복했다는 것은 발람에게 하나님이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발람을 사용하셨어요. 또 이전에는 말 못하는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며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였지만 결국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발락은 어떠한 돈도 주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손뼉을 치며 너의 길로 다시 가라고 하며 결국 헤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말 못하는 나귀도 보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더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의 사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사람들을 깨우쳤지만 결국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사사들 또한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한 죄인이고 하나님 외에는 이 땅 가운데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 사사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조건으로 의롭고 깨끗하게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발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임을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볼 말씀은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 속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가꼬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앙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뚜리로다. 꿇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지로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성한 동산과 나무에 비교하며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그 예언들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예언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지만 세 번째는 더하여진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기도 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를 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강가의 동산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에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가장 힘든 것은 목마름과 메마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육적으로는 목이 마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힘든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런 그들에게 너는 강가의 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목마르고 메마른 삶 광야의 삶 같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강가의 동산과 같은 인생입니다. 또 8절과 9절에서 말하듯이 대적을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백성은 힘이 있습니다. 들쏘와 같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수많은 적들을 만나고 건너야 될 산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10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의 힘 대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하여 놀라운 복을 선언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세 축복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발락과 발람처럼 나를 위해 재단을 쌓고 예배하는 복을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모든 복의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원하며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무엇인가 하여서 그것을 증명하려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자꾸 제가 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 부족한 자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아침 또 사역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도 그래도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아멘 하지만 또다시 사역의 자리로 가면 조금만 더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먹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받는 자녀의 삶이 아니라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노예는 공짜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공로로 인정 만든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벽돌을 정말 원하는 대로 그 바로의 아래에서 그 바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그 노예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스스로 증명하려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출애굽 시켜주셨지만 계속해서 증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이미 너가 복받은 인생이야 내가 너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하지만 끊임없이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복받는 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거 하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는 매년 교회에서 가족의 그 가운을 뽑는 그런 콘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가정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 많은 좋은 글귀들이 나왔는데 예전에 1등을 한 그 가운이 있다고 해요. 네 글자입니다. 뭘까요? 뭘 더 바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더 바라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셔서 최고의 복덩어리로 삼아주신 것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만 잘 살고 잘 먹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축복으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으로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만이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영적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로 변화되는 인생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복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이 있고 보여주신 삶이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영적인 눈이 가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영적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로 하나님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귀로만 듣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침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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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복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복받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가의 동선과 같은 삶 대적을 이기는 삶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이 되셔서 다른 누군가를 또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이 복받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가의 동선과 같은 삶 대적을 이기는 삶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하나님 내 삶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삶의 문제로 전정근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형통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시절을 쫓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뒤로 물러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